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We are Trico 안녕하세요 저는 민식 동국 졸지 한 번 제가 이렇게 활기찬 느낌으로 해보고 싶어서 일부러 주문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한 마디씩 말하고 싶어서 그죠? 어색하죠? 강구할 오랜만에 오랜만에 아이고 졸지 무슨 일이 있었어가지고 왔다! 그때 영생에도 제 역이 있었는데 뭐 자기가 마음속에 잘 새겨두고 말뚝처럼 아마 박아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리고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트리코 전 멤버가 지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최초입니다 솔지는 무려 한 시간 전에 왔었습니다 한 시간 전에 와 있었어요 최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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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는 트릭셔투게더 1편에 이어 롤링핀즈 편에 이어서 2편을 하려고 하는데요 최초입니다 동국이 형 제이어гля면 제이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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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의 쇼님은 민식이랑 저랑 제가 안산에서 수업하고 있다는 넥스댄스학원에 수학생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열엿이 모여있는 학생들인데요 어떻게 인간을 이번에 서배가 됐는데 저기 너무 기대되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어색해 죽겠네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얼굴 빨개지네요. 사실 장난칠 때는 말이 그렇게 잘 나올 수가 없는데 대본대로 하려고 하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게요. 쏠지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갑자기? 여러분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기타는? 그때 제가 못해서 하하하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아! 저요? 저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연습까지 했대요. 사실 제가 셀프캠을 한번 찍어봐 달라고 부탁을 하긴 했어요 사전에.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뒤에 도전. 안 보겁지 않은데? 하나, 넷, 셋. 야! 물량 확실해요? 진짜 확실해. 그럼 이거 성공 못하면 트이코 포기 선언? 나 트이코 아니야.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 새해 님 빼야겠다. 나 근데 이거 원래 진짜 잘해. 물이 너무 무겁네. 아니, 이거 빼서 빨리 해, 이제. 빨리 해, 이제. 오아악! 왜 이렇게 잘할 그런 말이야? 자, 슬라이트! 제가 쉬겠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시작! 시작! 아! 내 영상! 아이고 친구들이 엄청 열심히 했네! 그냥 열심히만 한 것 같아! 열심히만 한 것 같아? 아이고... 아무래도 젊은 피다 보니까 에너지만큼은 아주 확실한 그런... 그건 인정할 것 같아. 그건 인정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트릭샷 투게더의 2회차 게스트! 렛츠 댄스 학생들 소개합니다! 렛츠 댄스 학원생들이니까 춤도 좀 춰발! 스페이 호! 스페이 호! 아 세이 트릭! 유 세이 토! 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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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더 위야? 어? 더 위야? 아! 아! 아이고... 내가 또... 이런 걸... 다음동안 또... 해가지고 또... 아... 우와... 어디? 이 형 맨날 이래요. 아 진짜... 자 우리 친구들! 아 역시! 에너지! 와... 죽여줍니다!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상쾌하고, 활발하고, 명랑하고, 활기치하고, 비글미 넘... 비글미 넘치는 친구들! 네! 네 비글미? 아니야 비글미! 아 비글미!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한테 보여줄 거잖아, 그쵸? 네! 각자 고등학교 이름이랑, 자 누구부터 할까요? 네! 네! 오케이 좋아요! 하면 되나요? 네! 저는 이제 스무살이 된, 최세연이라고 합니다. 고3, 전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17살이 된, 유현지입니다. 16살이 된, 김지빈이라고 합니다. 장혜윤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중졸했어요. 오케이! 저는 안상고를 졸업하, 이제 스무살이 되는, 김수현입니다. 스무살이 된, 김지혜입니다. 크리코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계기나, 한 번 이런 거. 한 몇 달 전부터 저희가 계속, 나가게 해달라고 쫄라가지고, 쌤이 드디어, 출연하게 해두셨어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또 여기 혹시, 크리코에 나와서, 뭐 이렇게 하고 싶었던 말 있는 친구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지 알지 알지. 몰라, 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반 갈라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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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구독과! 평소에 크리코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 좋은데요, 네. 솔직하게 말하자면. 근데요, 약간 리더가요, 저로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리더가 저로 바뀌어야지, 이렇게 잘 돼요. 별, abre다 train tão cuatro. 리더가 바뀌면 공약이나, 공약이나 이런 거 있나요, 공약? 아, 잘 되죠. 하하하 zda 테 Vin'은 drill 가구같은 거 한 마디로 들어 보시는데? 저 물병 진짜 잘 돌려요. 하하하하 의왕핰 잘 해야 해서, 니길 사실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walk 저희 영상은 보시면 알겠지만 잘 돌리더라고요 짱 날리더라고요 네! 잘 돌리더라고요 어제 열심히 해가지고 잘할 자신은 없는데 열심히는 해보겠습니다 이길 자신은 없어요 서로의 진솔한 모습들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끝 끝 끝 끝 끝